이것은 아 아 어 왜 이렇게 빨리 떴어 58초 50 모수에 떴죠 시간 보신 분 58초 같은거 같은데 아 에이컨 오어어 자줌자줌 5초쯤 받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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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바인드가 없다는 점이 인지하고 있어야되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자 다 됐고 됐고 필요한게 뭔가요 바인드 없이 갈까요? 아 바인드 기다렸구나 기다릴까요? 40초 남았는데 10개인데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은데 가즈 노 데카 가즈 가자 데카는 됐다 뒤지면 일격필살로 바쁘고 아이고 실패했네요 시작하자마자 아이고씨 가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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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 가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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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휴 아 마저 뒤졌네 마저 죽었어 아 어어어 이상하게 죽지 마 야.. 지금 아주많은 딜 넣을 수 있을 것 같았나 어머나 왜 살았냐 근데? 어 이건 깼잖아 아 이거 참 깼구만 깼어 아씨 못 깰 수가 없다 이거 깰 수가 없어 아따 그디어 깼구만 아 다 레이스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안 바꿔도 그냥 딜 넣으면 끝날 것 같은데 클리어만 얻고는 응원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술심 써주는 여유 아주많은 바로 살았다 끝났다 아 흑매 바꾸는 여유? 아 그건 안되네 아.. 그디어 깼다 아 케인 케인 솔루프까지 야.. 이거 다 여답회의장으로 가줘야겠군요 자.. 아주 기나긴 시간이었어 검은마법사 펄린의 무기개 샬라샬라 좋았습니다 다음 이야기 카드 루시드 롤 트롤이님 별풍선 100개 피버룰렛 결과는 참.. 다음 256성 직업 선택권 루시드는 깼다고 보면 괜히 이제 진일라만 남았군요 루시드는 솔블루 깨봤습니다 아 트롤이님 고맙습니다 축하드리옵니다 후원은 응원입니다 배..병찬님 2천원 후원 고맙습니다 스킵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이야기로 잘 들었습니다 다음 하드 루시드 혼자서 격파 도전자의 엘릭서 50개만 사용 가요 격파 롤 트롤이님 별풍만 10개 일반 룰렛이 결과는 참 후원은 응원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 가보지 이렇게 하드휠 격파를 클리어 합니다 안녕 수 수